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검 탈출 맵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지님 안녕하세요 얼굴을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단지예요 뭐라는 거야 자 오늘 탈출 맵 소울샌드 양털 발광석 부시면 마검 나옵니다 음 오우씨 누구야 아 아 프렌드쉴드 아 프렌드쉴드 탈출이 딱 돼 딱 돼 으아아아악 안준데 왜 프렌드야 어딜 숨어있어 아악 안돼 오늘 최고의 마검을 찾기 위해서 가자거 자 여기 보면은 아 앞에 철문이 있네 빨리 10세를 찾아야 됩니다 아 아 이런거는 항상 문 앞에 있어 그래? 아니 이런거는 항상 구석에 있을거야 내 촉이 그래 나 요즘에 응급거든 내가 찾을 필요가 없네 난 마검을 소유중이니까 자 자 5초안에 레버를 찾아오지 못하면 죽이겠습니다 태태기부터 5 4 3 3 2 1 1 2 2 2 어디에 숨어 아하하하 어디에 숨어 빨리 찾으란 말이야 열심히 찾을게요 아 어 빨리 찾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후 추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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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지금 찾고있습니다 태태기님 편인거 아시죠? 하하하 아 아하 마검을 가졌어 아 네일팀 으응? 마검을 가져? 왠지 느낌이 느낌이 쎄했사 제가 어깨좀 시원하게 마검으로 두드려드리면 되는데 아깝다 아 아깝이 아 죄송합니다 시원해? 거기 천국은 시원해? 아 짜증나네요 이 인형이나 때려볼까? 리틸태태기다 아 리틸태태기 안녕하세요 일로와보세요 리틸태태기가 이상해요 일로와보세요 뭔데 뭔데 이상한거 아니에요 이거? 얘가 뭐 이상해졌는데? 아 내 몸도 아니 선수가 시인형이였어? 아 그러니까 춤을 쪄워버렸네 오케이 빨리 찾아보세요 이상한짓 하지말고 아아아아아아 상자를 열기만 해도 죽이는데 뭐 이런 마검을 가질 수가 없겠는데? 수작을 부려 저기있는 돼지씨 너무 예민한거 같아요 그니까요 아 선물 드린다고요 아 선물 드린다고요 선생님 아 고통의 포션? 너가 아악 아 역시 우리 잉혀맨님 아 찾으세요 쏘기 전에! 쏘기 전에 빨리 찾으세요 아니 이거 마검만이지 열쇠가 없어 빨리 찾으세요 단지님 네? 어디서 마검질이야? 아 자꾸 어디서 알아내는거야 상자 열 명 그냥 마검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제발 어 저 이것만 있게 해주세요 안그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지나가셨다 어디 마검이야 풀세트다 참고로 아니에요 그냥 캐다보니까 여기까지 온거죠 어 상자 열 명 소리 오 버튼이다 오케이 나이스 진짜야? 어 찾았어 찾았어 안돼 어디서 마검질이야? 안돼 어디서 마검질이야 오케이 아 점프맵이네 자 시작해볼까? 좋았어 점프맵 나 잘하지롱 빵빵빵 그냥 한번 부셔봤어요 에이 그거 안나와요 어 뽕 뽕 뽕 제발 헉 자 오 아악 오 갑바다 저 다이아몬드 갑바 먹었어요 나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서로 마검으로 죽였어 서로를 안재인님 이러지 맙시다 예? 뭘요 포옹포인트 아 뭐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가요? 아 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그렇게 가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거죠 아 어 그러네 제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가는거였구만 아 길이 있었네 길이 있었네 언제 생겼지 그니까 제가 아까 그 스폰 장소에서 주워왔어요 언제 당겼네 아 이거 사다리 아 이거 이거 때문에 못갑니다 이거 다리 쉬워야돼 날 치우고 빡 점프 왜 때리세요 왜 때리세요 왜 때리시냐고 왜 때리시냐고 왜 자꾸 저를 미치는거에요 빨리 가라고 할머니야 그만 그만 아 좀 가라고 진짜 웃긴 사람들이네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못깨면 어떡합니까 아잇 다 깨고 있어요 훗 훗 자 나 여기까지 왔구요 자 여기서 점프 아 점프 오케이 마그마센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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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오고 계시죠 아 그럼요 오우 오우 봐야겠다 왜 못깨고 있는지 단지 좀 봐야겠다 오우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담스럽게 손을 찾아보지 마세요 잘하고있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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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잘 안되네 당신은 이녀멘의 저주가 걸렸습니다 하핰하하 은지 당신은 깰 수 없을 것이다 후 후 아니 이거 뭐야 뭐죠 이거봐요 제가 매끄러운 다리가 와 치마입었어 이 아저씨 치마입었어 변태같아 이 치마로 맞아볼래 아아 다치게 하면 내가 죽네 아 아.. 아 이렇게 느리게 간다고? 아 답답해 좋아 좋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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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4개의 계단만 더 올라가면 돼 너무 답답해 너무 웃기겠어 좋아 어 이거 뭐야 피니스 누르는 거야? 컷 버튼 누르고 컷 버튼 누르고 컷 버튼 누르고 나도 할 수 있을까? 간다 간다 버튼 누르기 버튼 누르기 버튼 누르기 오케이 재밌네 한지님 당신은 못 깨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잉혀민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아 그럴 리 없어요 잠깐만 할 수 있어 손에 땀을 쥐는 못 깨죠? 됐다 어렵네 아 여러분들 빨리 어서 아 네네 어 빵이다 빵이 뭐가 있나? 빵은 맛있어요 간단 맥렬하자 뭐야 가만히 있으니까 이동되네? 맞아 다 와간다 다 와간다 한 조끼 한지님 당신은 못 깨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아아악 저주에 걸렸다 계속 떨어지네 으으! 으으! 으! 가만 죽고 싶어... 막음으로 방해하고 싶어도 너무 못하시니까.. 원... 투, 트리! 안쓰럽네여... 아! 아... 흐흐흐흐 뭐야, 잉여메님 어디있어요? 설마 저보다 밑에있나요? 아니요, 위에 있는데요. 흐흐흐흫 아, 그러시네. 아, 죄송합니다. 안보여서... 당신은 저주에 걸렸습니다. 흐흐흐흫 아아! 아 왜 그러냐고! 잉여메의 저주가 발등 들어왔으니까 아니요! 밀지 마시라니까요! 이형이는 저주에 발송됐다! 올라오세요. 아, 맞고 있어요. 아, 단지는 기다리기 힘드네. 단지는 그냥 티빛 타요. 뭐해? 저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오셨어요? 나를 한번 때려봐라. 때려볼까? 때려봐. 아픈 거 아니야? 무슨 웨이키야? 방탄족기다. 아니, 저걸 어떻게 이겨? 망탄족기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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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당. 별거 아니구만. 훗! 아, 됐다겠다. 당신은 깰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기면 저주에 걸렸습니다. 이길 못한다고? 대단해! 대단해! 당신은 저주에 걸렸습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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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뭐가 여기라는 거지?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점프, 점프! 여기, 여기인가? 이기면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흙이 갈렸습니다. 아! 제발! 제발! 그래, 이쪽으로 와. 어, 왔다, 왔다. 왔으니까 수류탄 맛좀 봐라. 아이고, 아이고. 오우후. 살았어. 가자, 가자, 가자. 간지님, 이 안에 뭐 있는데, 마검 아냐, 이거? 여기 여기 여기. 그치, 그치, 마검 있는데? 거기? 어디? 야 비켜! 야! 막을 했는데! 아! 야! 야! 아! 이 고얀 녀석! 이 고얀 녀석! 나한테 뭘 하려고 했느냐? 응? 아 아깝다. 아아아!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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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니 뭐가 있는데? 당신은 단지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쁘다. 파마나 한다. 이거 어렵네요. 어 저 사람다. 어떡하지? 아니 문제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냈죠 이거? 진짜 잘 냈는데? 나도 좀 갈팡질팡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어떤 날은 사랑스럽고 이 양호?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주제를 모르는구만. 주제를 모르는구만 이거. 아! 이제! 불러봐. 불러봐. 내 삶은 달걀 맛좋잖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저 죽어요! 저 죽어요! 넌 죽는 게 따가울려. 정답이 뭐죠? 제가 볼 때는 죽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예쁘다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정답! 정답! 오! 정답이네. 당신은 최근 잉혁연의 그것을 훔쳤다. 그게 무엇일까? 1번 지갑! 1번 지갑! 지갑을 훔쳤습니다. 지갑을 훔쳤습니다. 단지군요. 저는 잉혁연님의 뜨거운 마음을 훔쳤죠. 자, 가세요. 아, 왜 때려요? 뜨거운 마음 반납해요. 아, 뜨겁네. 아, 뜨겁죠? 뜨겁네요? 제가 실제로 잉혁연님 정보 때 지갑을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어쩐지. 어? 몇 개야 비더라고 돈이. 어쩐지 가끔 카드를 잃어버리시더라고. 제가 잉혁연님의 여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지갑이라서. 아, 그래요? 다 갖고 계시네. 제가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있죠 있죠. 아. 근데 그거 보여주면 외국인으로 오해하더라. 어? 두둥칫. 두둥칫. 아, 안 아파요. 자, 여기서 뭘 찾는 것 같은데. 찾아보죠. 이런 건 꼭 그렇게 높은 데에 있더라. 이런 건 꼭 밭 사이에 있더라. 오. 잠깐만. 어, 단지님. 근데 여기에 뭐가 자랐는데요? 뭐지 이게?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가 자랐어? 귀여운 여배니가 자랐다. 끼우우우. 나가지 마세요. 감자로. 아,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 감자로. 아, 이러지마. 아, 님들 여기 어떻게 나가요? 어디, 어디, 어디? 어, 뭐야? 어, 뭐야? 어, 깼네? 열수 쓰니까 일로 와줬어. 열수 쓰니까 일로 가져와줬어? 오케이. 다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TNT. 오. 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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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가야돼? 엉.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음. TNT 앞에는 내가 있어. 임만하라했다. 아이고. 칠형. 이게 뭐야. 이쁘다고 해 뭐. 아! 으허허헣. 꺼부지 말랬지. 으에에. 뭐야? 뭐야 왜 여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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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내 막아. 야! 아! 내 막아. 내 막아. 아, 안돼. 막음, 흡수, 샷.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내 막음이네 어? 어디 가요?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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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쪽으로 왔어! 안 들어왔다 뭐야? 도요돈어? 이거 과연 방법이 있어요? 아 쟤 쟈! 저 사람 아래 있는데 티비 땄어! 아 내 막음! 아하 그래 가지고 흠! 있는 거세요? 헝! 아 나 왜 달리기가 안 돼 아 달리기가 안 돼서 천천히 가줘 어 안돼 이러면 못겨낸거 아닌가? 어 됐다 아이고 됐다 아우 무섭네 어 이제 광석캠이다 야생 좋았어 이제 가볼까? 근데 저기 돼지가 뭘 꺼내는데? 어 뭐야 저거 야! 야야 빨리해 아 뭐해 빨리해 넵 아 이래 빨리 이래 아 저거 이러고있어 빨리 이래 개니티 터트렸대 아아 아아 잠깐만 아 이러면 금방 캘줄 알고 나는 금방 캐지? 금방 캤네 응 금방 만들겠습니다 이거 뭐 다이아몬드 꽃게임 만들면 되죠? 오케이 그쵸 베드락이네 아 잘하고 있네 나무 캐고 있습니다 왜 나무 캐고 있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나요? 왜 나무를 뭐가 있나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나봐 나무 쪽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단면님 아 왜이래 상자를 한번 열어본건데 진짜 인성 못돼가지고 마기가 막 나와가지고 죽었어 죽었어 저거 죄송합니다 저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제 손에 든걸 보세요 ogo Lock 금방 성실합니까 오 잠깐만 탄이 다 떨어졌네 됐다 아 벌써 안 써져 탄이 없다고?! ㅋ 안돼~~ ㅋ 아 탄창이 없으신가봐? 어...... 탄창이 없어 내가 짱이야 이제 곱갱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지 아 우리 인형매님 최고십니다 털곱팽으로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있어 지진하는게 좋을거야 아 빨리 일하세요 아이고 참 돼지님 그만 뛰어다니고 일하세요 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요 아 돼지님 요리하시라고 해 일 좀 하세요 아 어디 먹으세요 어디 뭘 드시는 거니 대체 일하세요 빨래 알겠어요 그럼 빨리 굳게 해 주세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지켜볼 거예요 네 돼지가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배지가 하늘을 못 본다는 말이 있어요 돼지님 일루 와 일루 와 야 갔어요 어쩔건데 죽였는데 뭐 어떡하실거죠? 당신이 어쩔건데 조용히 일어나세요 아시겠어요? 대지가 말인만 많아요 아 돼지님 빨리 와서 님이 일하세요 저는 이제 일 안 할거에요 너무 많이 했어요 빨리 와서 캐 빨리 캐세요 빨리 그 색깔이란 걸 좀 하고 사세요 아 빨리 파요 아 지금 거참 농땡이를 빌려가세요 빨리 해 빨리 하라고 빨리 아주 유쾌하구만 여기서 캐시면 되지롱 이 자식이 이건 몰랐지 이건 몰랐지 아니 저기 돼지님 일 안하실거에요? 일 안하실거에요? 가기 싫으세요? 퇴근하기 싫으세요? 심호흡좀 하구요 아 들어가자 캐야 들어가서 퇴근하기 싫으는가보네 아 와 일일 똑바로도 하세요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응 똑바로좀 하세요 똑바로좀 하세요 빨리 캐단 말이야 아 좀 해봐 어 어떻게 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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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어 거래 어떻게 하죠 저거 저건 어떻게 하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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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저거 우리 넘어가요 넘어가요 该 왔습니다 호주 오 뭐야 내가 왜 죽어 그거 때려나봐 이러지마세요 저대리 된 마검은 이게 아냐 라고 써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마검이야 진짜 빨리 문제나 풀도록 해 노예야 아니 た crossed crossed Healthcare 난 오늘 폭행했다 너무 잘생겼어 태택이는 최근 폭행죄로 경찰서를 갔다 이유는 일번 많은여자들의 심장에 폭행했다 너무 잘생겨서 2번 그냥 단지님이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으아아아아아 어흫 정답이야?? 아니 왜 그럴 리 없는데 아냐 오른쪽에서 근데 한 명 가하라나 본데 많은여자들이? 아 아 이거는 단지님이 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자아 삽 하나 꺼내시구요 삽이 없어요 없어요 자 손으로 하세요 제가 어디에 용암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쭉 파세요 쭉 쭉 파세요 쭉 쭉 쭉 쭉 쭉 쭉 아까워라 이 앞에 너무 보이잖아요 아까워라 막고 가세요 막고 가세요 용암을 막아야죠 막고 가세요 아래 쭉 쭉 쭉 가세요 쭉 쭉 쭉 가세요 쭉 뭐야 왜 안죽어 나 안죽어 뭐야 저다람 안죽어 저사람 좀비야 안죽어 저사람 뭐야 저사람 그냥 용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안해 저사람 죽을까 안죽을까 몰라 죽었으면 좋겠어 어 응 안죽었어 미안해 이거 어쩌면 좋지 마감 짱 났네 꿀단지다 꿀단지 열쇠다 앞으로 쭉 가셔서 가면 돼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쭉 가세요 네 아 제발 아 제발 저 갑옷 갑옷 있어야지만 깨지는거 같은데요 요감을 뚫고 지나가는데 탱크시네 탱크 죽질않는데 앞에서 틱틱거리고 있어 어 앞으로 쭉 가세요 그럼 상자 있어요 상자 어 앞에 안 보여요 빨리 가시라구요 빨리 가시라구요 저기 아래 상자있다 어디요 어 뭐야 나 까부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여시라구요 어디야 어디야 쭉 가시라구요 앞으로 가시라구요 아 앞으로 가시라구요 아 앞으로 가시라구요 어 우리 탱크기 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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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명 한명씩 딱 대고 가자 한대씩만 맞자 안 갈건데 이 할머니야 반대쪽으로 갈건데 도망가 도망가 내가 저 철문을 깨고 있을테니까 왼쪽으로 넘어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레버있잖아요 어 레버가 있네 이거 부셔 이거 부셔도 저기 달면 되잖아 아니 근데 저 달면 오잖아 도망가야될거 아냐 부실 때쯤 되면 왼쪽으로 가버리면 되지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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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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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길이 막혀있잖아 용압 뚫고 같잖아 이 사람 아 잠깐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알려라 알려라 아 튕겨나가 저거 무적이야 어 지금이야 이때 넘어가 이때야 이때 으아아아악 잡았어 내가 해냈어 마감을 없앴어 잘했어 마감을 없앴어 아 여기가 길입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여기구나 이 밟아 빨리 밟아 이 양털은 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뭔데 캐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이거 부서마자 죽었어 에이 어떻게 죽어요 거기다 설치하고 한번 깨봐 아 여긴 깨보세요 안될거 같은데 아 아 되네 아 리얼이네 양심적인 사람 밟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다 에이 갔네 밟으면 안되는거야 밟으면 안돼 밟으면 안돼 어 야 네? 아니 쉬쉬쉬쉬쉬쉬 뒤에서 밀려고 하는데요 뻗자 아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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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엑스칼리버 뭐야 그 엑스칼리버 뭐야 저러고 있는데 그가 앞으로 간다고? 몰랐어 빨리 와 저 괴물을 없애야 돼 옆에 블럭을 깨 어? 잠깐만 발광석에는 동물이 있다고 했어 오 오 대박 여기 길 있어 응 음 난 탈출이야 탈출이야 탈출 탈출 나는 정신로티로 탈출이야 아…. 아아 화아아아 덤벼래 호얘 이 자식 히히히히 와라 후 후 퇴퇴 으하아악! 나이스 자 끝! TNT.... 6,760개 오오오오오..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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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 PhD 으아압안안안안안 박무 cole 자 이랬께 오늘 마감연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이셔요. 안녕 안녕 안녕